그 멀쩡하던 공장을 그냥 쓰레기로 가득 채운 거네, 그냥. 쓰레기만 치우러. 온산 볶음 해달라. 증거가 될 수 있는 모든 그 티끌 하나라도. 찾아봐라. 이게 상당히 위험한데. 조심하시죠. 의약품 아이가. 완전 폐차장인데? 거래명세서 있네. 아, 예, 예. 오케이. 찾았다고? 어? 어? 찾았다고? 출처를 다 아는 거야. 저 혹시 OO 대표님 계신가요? 어? 저? 자, 그 분. 무슨which yeah? 아.. 이걸 우리가 해낸다고요? volont여진 messaging 제주lee